이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고 했을 때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확인을 해준 것들은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전위원은 그러면서 해당 여론 조성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대선 프로젝트 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한동훈 캠프에서 부인하거나 진실 공방을 벌인다면 증거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비화된다면 제 핸드폰을 얼마든지 공개해야겠죠. 참고로 저는 아이폰입니다만 비밀번호를 6자리만 씁니다.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할... 장해찬 최고인 요즘 화법이 좀 재밌어요. 제가 이 정도만 풀고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 이걸 부인하면 더 풀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도 한 후보가 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팀을 운영했다면 자금을 누가 댔는지 조직 관리는 누가 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고 이런 사실이 장관 시절 발견됐다면 탄핵 사유였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